아이고 오늘도 치워라구만 글자야 오늘 누리가 고생이야 아이고 글자야 언니 왔어? 응 예쁘다 아이고 글자야 누가 마중나? 우리 미자지? 미자는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확실히 그치 미자야? 그자마자 나오려고 그러네 응 미자야 이모한테 오세요 아이고 이모한테 오세요 한 걸음 더 아이고 아이고 한 걸음 더 막상 나오려니까 무서워 아이고 미자야 미자 이모 얼굴 한 번 볼까? 아이고 예쁘다 눈동자가 이제 약간 눈동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이제 조금 그러게 지금까지 아예 눈동자가 다친 걸 짝이 없구나 어 아예 안 컸다 어젠 그래도 어제보다는 컸지 어젠 몸무게 아예 어제보다는 컸어 0.4.5 컸는데 어젠요 아예 안 늘어가지고 어이 미자야 이모가 걱정했지 했지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졌어 미자는 삼촌한테 가있어요 너는 누군데 기어 나오고 있어요 옥자? 광수이 광수 왜 이렇게 크니? 광수 뽕아 얼마나 커졌나 보자 물mmm 벼뻔 커졌다 이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뿡알같이 보인다 쫑? 잠깐만 넉넉하고 네 광수 얼굴 보세요 응,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어, 야 11.8 얘가 0.4온스 올랐는데 얘 0.7온스 올랐어 아유, 우리 대기 대자야, 어, 나왔어? 그러면 대자야, 어머나 꺼낼 수가 없어 내가 꺼내기? 자, 다자는 바로 봉사 애기들 어, 미안, 미안 다자는 한쪽 눈이 어, 아직도? 어, 그렇네? 이거 이따가 봉자 사진 찍어가지고 그 보호소에다 보내야겠다 응 봉자 11.46 11.46 11.46 봉자 엄청 많이 컸네 봉자야 봉자야 봉자 이모 한번 보자 눈이 왜 안 떠질까 봉자 눈이 많이 안 열렸네 눈이 많이 많이, 아예 안 열렸네 그 한쪽이 여기 안에만 열리고 봉자 손봉 봉자 옥자 너? 찍어 아 그래? 찍었어? 응 아이고 우리 제일 작은 옥자 옥자야 인사하세요 가만히 있나 그냥? 옥자야 아이고 무서워 옥자 애들이 이거 퇴기 싫은가봐 너 왜 이렇게 빨리 내려봐 8.7 몇이었는데? 야 8.78? 많이 컸다 아이고 미자야 이제 이모가 좋아 그치? 아이고 그럴 수가 없군 아우 경자 시커메 우리 경자 인사하세요 어 경자야 경자 목청크 어 글 잡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경자가 들고 있는걸 되게 무서워하네 어 경자야 아 잠깐만 언니가 이모가 해줄까 아 미녀 10.97 10.97 어 경자야 어 경자야 옥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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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미자야 아이고 미자가 완전히 삼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응? 어떻게? 그치 미자야 응? 아 삼촌이 미자한테 홀랑 빠지셨어요? 응? 옥자 옥자 멈추 에이 엥자 엥자 네 멈추 엥자 뭐 흠 하 뺑 하 뺑 하 뺑 강수 혼자 뭐해? 강수야 릴렉스 멋있다 용감하네 남자다이 다 용감해 다 경자 빼고 아기들이 이렇게 성격이 다 벌써 다른게 너무 신기하다 경자는 너무 무서웠나봐 냉큼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냥 무서웠어 엄마나 무서웠어 옥자야 귀여워 열심히 간다 옥자야 이게 뭐냐 봉자야 봉자야 아이고 아우 어떡해 봉자 눈이 너무 걱정이다 봉자야 봉자야 아이고 봉자 괜찮아 괜찮아 다 잘 클거라고 동생 빈사빈 아이고 out 또 한 발 한 발 열심히 간다 또 한 발 한 발 열심히 간다 글자야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글자야 잘 먹었어? 이제 애기들 물고 데리고 들어가 글자가 일단 그 글자가 이쁘니까 애기들이 이쁜거야 글자 똥구멍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세상에 세상에 어이구 저 똥구멍 좀 봐 고양이 똥구멍이 아니 근데 너무 약간 그 까만 애가 똥구멍만 털이 없이 분홍색이니까 너무 좀 좀 그래 글자야 어떡할거야 응응응응응 왜왜 자기 안찍냐고 어 그치 아이고 아이고 삼촌 나를 봐라 아이고 미치겠다 얘는 여기서 둘이 둘이 정모하고 있어 야 너네 제일 작은 애랑 어 두 번째로 작은 애랑 또 경자 깔고 누웠니? 아 옥자 간다 간다 우리 옥자 간다 야 옥자 엄청 힘차게 잘 간다 응응 봉자 어디갔어 봉자 봉자 우리 좀 봐 손을 그냥 넘고 있어 알아서 미자야 못 넘었어 미자야 봉자는 저 뒤에 갔다 오 마실 갔다 오는 중이세요? 너네 언제 들어가야 돼? 너네 언제 들어갈 거야? 응? 드려 보내주자 자 광수 들어가세요 다리 힘 기르세요 걸어 들어가세요 어이구 식기식하게 잘 가네 밥 먹고 싶은가봐 다리 힘 기르세요 글자가 지금 누구 그루밍 해주고 있네 파워 그루밍이 하고 있는데 목걸이 하고 있었어 아 그 밑에 경자인가? 아냐아냐 저기 옥자 해주고 있었어 아이고 미자도 가세요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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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밤도 잘 지내거라 아이머나 아이머나 invited